원더 읽고 있는데요. 페이지마다 모르는 단어들을 따로 노트 정리하면서 읽어야 되나요? 그럼 너무 답답하죠.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금 이거는 챕터가 이렇게 원더는 이렇게 한 장 두 장이 챕터 잖아요. 챕터 별로 찾으면 너무 답답하실 것 같고 한 30페이지 정도를 읽으시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어려운 단어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. 아니면 읽으시다가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 하면은 얇은 포스트잇 있잖아요. 그거를 이렇게 붙여요. 붙여놓고 그냥 또 읽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어려운 단어 나오면 얇은 포스트잇 붙이고 또 읽고 이렇게 해서 한 20에서 30페이지 정도 가면 그때 옆에다 놓고 노트에 적고 찾아가면서 그렇게 읽으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. 이 방법을 제가 한 달에 한 권 영어 원서 읽기 영상에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.